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진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4일 날 시험이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 7월 28일 날 시험이 7월 달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방학 달이 특히 대학생분들 많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학원을 점점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온라인 상의 강의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유튜브 상에서도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학원과학 조금 예전보다는 그렇게 방학 달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 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7월 14일 시험에 데뷔 특강을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제 구독자 분이신 것 같아요.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후천사랭이라는 분 7월 데뷔 특강 안 올라오나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또 안일한 태도에 약간 반성하면서 이번에는 꼭 올려야지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각 12시를 다가가고 있는데요. 현재 7월 22일 오늘은 월요일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주일 전에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녹화를 하도록 합니다. 보통 제가 데뷔 특강을 올릴 때는 그 전달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을 먼저 시작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제 7월 14일 데뷔 특강이 진행이 안 된 관계로 6월달 그때 했으면 만약에 6월달 B시험을 해드렸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6월 B시험과 7월 A시험 이 두 달치의 어려웠던 문제를 먼저 문제 풀어드리고 제가 오늘 또 30문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극혐주의라는 거 있죠. 근데 극도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극난이도주의? 말을 막 만들다 보니까 극난이도주의, 극혼동주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만 제가 아주 선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쉬운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몰랐던 게 이런 게 있었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쉬운 것들은 제가 안 해드리고 조금 난이도가 중상의 문제를 좀 선별해 봤습니다. 지난 시험, 지지난 시험까지 해서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이 안 나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잘 살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즘에 토이 시험의 추세가 냈던 문제를 안 내느냐 이런 게 아니라 냈던 문제를 연달아 붙여서 좀 내는 경향이 점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달의 문제를 꼭 보시고 그 다음 이번 달 시험 보시면 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시제 문제던가 태 문제던가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미리 동사를 딱 보자마자 태, 수, 일치, 시제 이 세 가지를 찾다 보면 답이 걸린다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일단 저는 습관적으로 태를 먼저 보게 돼요. 왜냐하면 태 문제가 출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seven new twig brush designs 라고 이렇게 길지만 명사가 뒤에 있다는 것은 능동태에 써야 수동태에 써요. 응 능동태에 있죠. 그쵸?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삼는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밖에 제껴질지가 않는데 지금 시제를 묻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will it 과거냐 대과거 그 다음 미래냐 이렇게 있는데 자 앞에 보시면은 buy라는 이 전치사가 이렇게 있죠. 그쵸? 자 이 전치사는 완료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next year라는 게 결정적인 단서이기도 합니다. 더 내역이가 아니라 the end of next year 내년 말까지면 단체 프로락트가 일곱 개의 new twig brush 디자인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D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푸는 거는 정석으로 푸는 거고 요령을 알려드리면 과거가 될 문맥의 대과거가 안 될 수 있을까요? 했었다 했었었었다. 뭐 이런 차이인데 그쵸? 자 과거가 될 문맥의 대과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 장문 공란 매우기는 모르겠지만 단문 공란 매우기에서는 과거와 대과거가 서로 경합을 붙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반 탈락 되고요. 항상 그 다음 테로서 하나 제껴지고 D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요. 두 가지를 다 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오늘도 빨간색 표시를 좀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형광색을 쓰니까 색깔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네 그래서 D 정답 자 이번 문제 내려가죠. 이번 문제는 비사이즈 일단 품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뜻과 함께 비사이즈는 게다가 라는 뜻으로써 접속 부사도 되고요. 전치사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좀 다기능 품사고요. unless는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가 들어갔기 때문에 not를 밖에 또 뺏어 쓸 수가 없어요. 왜? not가 있는데 not을 또 쓰면 not나시니까 whether은 주로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명접이라고 이렇게 적고 이 위에 건 다시 부접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no을은 보통 이제 상관접속사라고 한다면 neither a or b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no을이 문두로 나와서 문두라는 거는 문장의 시작뿐만 아니라 문장이 두 개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문장 그 다음 or 한 문장인데 이 or하고 not가 더해서 no을이 그 두 개의 있는 문장이 앞으로 튀어나올 때는 도치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동사하고 주어의 순서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이 뒤에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말하다 보니까 금방 나오네요. 그죠? already가 눈에 튀죠. 왜? 도치는 평범한 문장의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치라는 거는 영어가 문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을 이렇게 쓰지 동사, 주어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의문문이 있어요. 그죠? 의문문을 묻기 때문에 그런 도치 어순을 쓰지만 평서문에서의 도치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가 금방 문제가 풀리네요. 도치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부정없고 도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문두에 나오면 동사, 주어를 바꿔 쓴다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나온 도치가 있다면 only 도치가 있습니다. only는 오로지라는 뜻으로써 문두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또 동사, 주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동사, 주어 이렇게 만약에 이 약은 복용하셔야 돼요. 아침에 이러면 아침에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죠. 아침을 빼요. In the morning,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그래서 in the morning이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됐는데 only가 붙어서 또 강조해요. only in the morning must you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사실 그래서 강조에 대한 그런 도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품사가 또 섞여 있는데요. at least 것 같은데요. allest가 아니라 그쵸 at least는 부사로서 보통 숫자를 뒤에 수직하는 부사입니다. at least three years 그 다음 in case는 debt를 생략하는 경우인데 debt를 빼도 된다라는 건 debt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예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 이 컴퓨터가 반응이 늦어가지고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조금 늦어졌어요. likewise는 무엇과 같이 부사로 사용이 되고요. par6에서는 접속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ver 자, 이거는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복합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 아시죠? 부사절 접속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명사절 접속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명접이든 부접이든 특징은 뭘까요? 뒤에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어떤 게 올까요? 뒤에는 뭐가 하나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후니깐 주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와서 주어가 빠진 그런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 심표가 있는지 없는지 딱 읽다 보세요. 자, 있습니다. She can not assess the internet while traveling 자, 이 while traveling이 부사절이 부사절이 줄었는데 일단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사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오네요. 부사절 접속사 지금 뭐 있어요? 완전한 문장 왔기 때문에 in case 자, B가 답이 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것도 어휘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처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계속합니다. 동사의 어휘문제네요. revise 자, revise 다시 보다 수정하다는 뜻이 되고 estimate 이거는 예산을 잡다도 있고 예측하다도 있고 스케줄은 일정을 잡다 demonstrate는 뭐 선보이다, 설명하다 뭐 시험삼아 해보다 이런 것들이 있죠. 데모 데모테이프 있듯이 네 자, 그래서 타동사의 어휘문제는 목적어를 잘 살펴셔야 돼요. 예 뒤에가 commitment 가 이렇게 있죠. 자, commitment to social responsibility 자,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commitment to 하면은 어디 로라는 전치사죠. 그쵸? 자, revise는 commitment 가 우리가 어떤 뜻을 많이 사용되죠? 뭐 기억 그쵸? 그런 거 전념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기어를 revise 다시 수정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estimate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스킬 잡을 수도 없죠. demonstrated 어디 기어를 보이다 이런 뜻으로써 이 demonstrate 가 답이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 직역하려 하지 마시고요. 보이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다 라는 것 자체를 의미적으로 접근하셔서 commitment를 목적으로 삼기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monstrate commitment to 어디 어디에 기어를 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계속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B동사를 가지고 어, 막 형태 변형을 해놨는데 형태 변형이보다는 뭐 B형태 변형이 하죠. 시제도 있고요. 원형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 듯이 이런 것들은 동반 탈락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과거, 대과거 어, 다 탈락시키시고요. 자, that year를 보시면은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all over-sisting available at 3 PM 같고요. to listen to an important announcement 자, 뒤에가 동사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것도 이상하네. 왜? 시체가 없네. 이렇게 해서 멈추멈축 걸으셔서 막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간, 시간대로 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 답이 B가, D가 맞습니다. 음, 그러면 왜 원형을 썼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강의하면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영어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우리는 반복되기 좋아하잖아요. 공부, 공부, 공부해. 어? 밥, 밥, 밥 좀 먹어, 이렇게. 자, 앞에 있는 동사가 데트 앞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유, 무엇을 부탁드립니다. 권고 같은 거 있죠. 권고, demand, 요청하다, 뭐 이런 것들. 어, 그래서 request. 자, 정리해 드리면은 request, require, 지금 나오는 ask, ask. 스펠이 좀 틀려도 여러분 양해 좀 바랄게요. 네, 컴퓨터가 조금 반응이 늦어서요. ask, 여기 나오는 동작. search us. 이거는 제안하다가 있고 알리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안하다일 때만 생각하셔야 돼요. 알리다, 보여주다 그럴 때는 원형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원형을 쓰느냐 아, 이 앞에 어떤 조동사가 빠져서 그래요. should, should가 빠졌어요. 왜 should를 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의미적으로나 음성적으로 반복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should는 이 동사에 이미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려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should가 이미 의미적으로 내부가 돼 있기 때문에 should를 또 쓰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또 이러죠. 그럼 써도 되는 겁니까?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냥 쓰지 마세요. 네, 원형을 쓰는 게 이런 문법들을 또 알고 있다라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글 쓸 때, 말 쓸 때,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D가 처리가 됩니다. 자, 6번 넘어가죠. 자, 6번은 지금 형용사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따가 좀 한 문제 비슷하게 더 나올 텐데 같은 형용사가 어휘문제를 두 번이 연고 처리가 됐던 독특한 문제예요. 네, 어우 조용하네요. 자, 그래서 뒤에가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직하는 게 뭘까를 고르셔야 되는데 이 퍼포먼스는 뜻이 많죠. 실행도 있고 성능도 있고요. 공용까지 있습니다. 그쵸? 자, 앞에 recogniz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알아차리다 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아, 알아보다 라는 게 좋아서 인지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앞의 research가 sales division for performance in employee retention. 자, employee retention 이라는 이 단어 좀 어려우세요. 얘는 유지 뭐 그런 뜻이에요. 보존, 유지 이렇듯. 자, 그러면 이 그 직원들을 계속 유지한다. 뭐 다른 데로 안 나가게 뭐 이런 것들. 자, anyway, 이 퍼포먼스가 어떤 실적에 해당이 되겠고 이거를 이행, 실행, 수행. 자, 이거를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experimental, 자, experiment는 뭐예요? 실험적인이요. hesitant, 주저하는, absolute, 절대적인, super, 훌륭한. 자, 정답은 D가 정답이 되고요. 약간 A를 했던 학생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exemplary, 뭐 모범적인 이런 단어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시각적 혼동의 단어는 시험장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봐서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살짝 속으로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정답 처리 넘어가죠. 자, 7번 봅니다. 자, 7번은 일단 품사들이 되게 또 다양하게 나왔어요. 자, 특강 때 반드시 나올 거다 라는 게 이따가 있네요. 네, 자, 이 단어는 일단 지금 품사 두 개가 동일하게 부사절 접속사예요. only if, although, 아시죠? 뭐 뭐 함에도 불구하고 with is는 위기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이고 최상급은 정관사 더나 소유격이 앞에 붙어야 되고요. another one, 자, 이거는 명사죠. 그쵸? 자, 근데 뒤에 보시면 앞뒤를 보세요. 쉼표가 이렇게 찍혀 있죠. 제가 문제 보자마자 항상 쉼표를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앞뒤를 찍혀 있다는 거는 얘를 드러내서 빼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속 부분이에요. 어, did rise modestly 라고 뒤에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될 건 얘 밖에 없어요. 불사절이 불사절이 줄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 같은 게 이제 빠지는 건데 음, 해석으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으로 갈지, 오도로 갈지 sells did rise modestly. 자, 어때요? 음, 판매가 이번 분기 판매가 어, 그래도 modestly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스 포인닝과 라이트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때요? 상반되죠. 반대되는데요. 자, 이거를 붙일 거는 뭐 밖에 없을까? all of가 정답이 됩니다. 아, 제가 이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이 문제네요. 어, 양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옵니다. 자, 제 앞에 데뷔 특강을 꼭 봐 보세요. 제가 양보를 점 찍었었는데 이렇게 진짜 나왔었어요. 자, 근데 누구나 점 찍어서 나오시는 문제가 양보예요. 굉장히 출제빈도 높기 때문에. 자, 8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그쵸? 다들 통나니까. 자, 8번 갑니다. 자, 8번은 우이트란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명사를 고려하는 문제인데요. 어, 부정 대명사. 여러분, 특정하지 않다의 부정이 아니다 부정이 아니라 자, 지금 문장이 음, 하나가 이렇게 이제 끊어지고 어,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8.6에서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지죠. 맞습니다. 자, 그들이 물어봤대요. 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if지 만약이 아니에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했는지. 자, with everybody. 자, with everybody 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나왔던 사람을 대문을 받았겠죠. how was that? 뭐 이렇게. 어, 근데 anything. 모든 어떤 거라도 도움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물어봤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돼요. 자, one은 어떤 식의 사용이 되냐면 앞에 언급된 명사를 불특정으로 하나를 얘기할 때 one이 돼요. 음, 뭐, he published his new book. this is a new one. 그러면 one은 book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앞에 언급된 명사를 받는 그런 부정 대명사입니다. so, with one 이러면은 앞에 언급된 명사가 뭐한? 뭐, 도월이야, 도월. 도월의 도움이 뭐가 필요할까? 그쵸? 스마일도 아니고. 자, 9번 갑니다. 자, 오늘 중복이래요. 중복, 되게 날씨가 더워진 에어컨을 제가 켰다가 껐는데 소리 때문에 좀 덥네요. 네, 옷을 좀 두꺼운 걸 입고 하다 보니까 자, 계속 갑니다. 10번 갈게요. 자, 10번은 이 문제예요. 여러분, 6월달 B문제에서 문제를 한번 겪어봤던 슈퍼레디 다시 7월달 첫 번째 시험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답을 금방 말을 해버렸는데 Organizational and Analytical Skills 자, 결국은 예를 수직하는 그런 형사를 찾아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Reverse, 거꾸로. Danse, 빽빽한. Superior, Superior Skills. 자, 굉장히 좋죠? 훌륭한 Skills. 자,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Experimental을 썼듯이 여기서도 일이 시작되는 단어를 좀 썼던 거는 또 의도가 좀 보여지긴 하죠. 그쵸? Excellent 뭐 이런 거? External, Internal의 반대요. 외부의 라는 그런 뜻으로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갈게요. 이게 문제가 담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쭉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반응이 이렇게 늦어요. 네, 오늘 시간을 좀 제고할까요? 네, 제가 시간을 좀 잴게요. 지금부터 40분 지금부터 40분의 문제를 다 풀어드리기 네, 그래서 타이머를 좀 맞춰볼게요. 네, 제가 타이머를 맞추고 시작을 할게요. 진짜로 40분 자, 지금부터 40분 자, 여러분들이 길면 또 잘 안 보시고 막 끄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먹방을 할 수도 없고 네, 이렇게 놓고 자, 시간을 봐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갑니다. 음, Operate라는 동사가 운영하다, 작동시키다 Operate a Vehicle 그러면 Part 1의 사진 묘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Operate a Factory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다 그러나요? 운영하다 그러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타동사라고 해서 목적어를 써야지 명사 그러면 C하고 D일까? 그래도 해석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Prefit라는 D는요. 얘는 가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표기가 없이 쓸 수도 없습니다. Profibility, 수익성 뭐 약간 성의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 Operate 대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나온 거는 힘들게 읽지 말고 제가 이제 MS, S가 쇼핑이기 때문에 배송회사의 의문을 좀 알려주죠. We'll need to adjust its price structure Adjust가 조절하다 라는 게 이제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이 있는데 모모하기 위하여 투부정사 앞에 점 찍고 나오면 모모하기 위하여의 그런 목적 이 노를 투부정사와 동격이 되죠, 그렇죠? 자,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Profitably라는 뜻이 되죠. 수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답은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12번 가죠.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약간 울렁증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whoever, whichever 뭐 이런 거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아까도 하나 풀었지만 자, 이 문제는 뒤에가 일단 쉼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절 이하의 동사가 몇 개 보이세요?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뭘까요? 이 부분까지는 박스 처리 할게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주어 역할하는 명사절인데 뒤에가 썸미트가 나왔다는 거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안전한 문장이에요? 불안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단어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what는 일단은 무엇이라는 뜻이고 whoever 자, 이것이 anyone who죠. 그렇죠? anyone who 불특정인 모두와 who를 더해서 쓴 복합관계 대명사 자, who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뒤에가 명사가 와야 돼요. whichever 자, 이것도 또 사물을 이제 나타내긴 하는데 서미트를 할 수 있는 동작의 주체가 사람일까 사물일까 서미트 most creative plan 가장 창의성 있는 그런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 누구든 will lead the advertising campaign을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whoever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whoever이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no matter who 그럴 때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가능합니다. 자, 13번 가죠. with가 붙었어요. with가 붙었다는 거는 자동사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with랑 어울림이 좋은 게 뭘까 자, 맞네. 인포지트 빼고 다 되네요. collaborate with, concite with, associate with, 그렇죠? 자, 여기서 C가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consult with 그러면 무엇과 일정이 겹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it가 지금 대명사로 이 정체가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이 조금 힘들을 수도 있는데 vacation이죠. 바로 앞에 있죠. vacation이 does not consult with the vendor fair. 자, fair이 박람이니까 박람회랑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그 뜻으로 사용이 된 단어예요. 자, 14번 갑니다. 자, 14번은 incrementally나 incremental, increment까지 해서 빈출됐던 어휘였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라고 하실 텐데 increment가 어떤 뜻이에요? increase, 오르다, 상승하는 그런 뜻이에요. anticipate increases 자, 이게 이제 북한 명사로서 pay increases, 급여 인상이 되는데 상승하는 급여 인상을 말이 좀 겹쳐져요. 예, 점점 올라가는 그런 뜻으로써 높아지는, 올라가는 그런 형용사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된 문제였어요. pay increase가 동사인가? 이러면은 이제 부사로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부사는 안 됩니다. 왜? 명사수식이 안 돼요. 네, 자, 15번 계속 가죠. 전치사 a within 굉장히 출제가 높았었던 전치사인데 이달에는 좀 쉬웠고요. 어, 그 다음 including 자, 이게 파생 전치사예요. 무엇을 포함하여 on behalf of 자, 누구를 대신하여 prior to는 라틴얼에 세우는 그런 어, 비교급인데 무엇 전예라는 뜻이 되죠. 뒤에 뭐가 붙었는지 보면은 the five nominees, writers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nominee가 후보자죠. 이 후보자들 그 다음에 쉼표 있고 writer from are under consideration 이런 표현도 상당히 중요해요. 고려 대상이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on behalf of 여러분과 사람을 잘 붙여서 see 이런 건 틀렸죠. 그쵸. 자, 누구를 대신한다면 뭐 사장님을 대신해서 부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뭐 할게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이렇게 새로운 어, 다섯 명을 포함하여 writer가 under consideration 지금 고려 중에 있다. from country, ten country 숫자를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여 라는 자, b가 정답이 돼요. 이 단어 말고도 또 regarding 같은 것도 좀 빈추되는 파생 전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regarding crucerning 이런 것들 동달아서 외워두세요. 자, 16번 갈게요. 자, 16번도 어려웠어요. 어휘가 좀 생소했고 이게 조금 후반부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후반부는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몰려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analysis remain calm 자, 여러분 calm은 아시죠? calm down 할 때 차분한 그럴듯이요. 조용한 자, 그러면 analysis들이 b동사, 취급동사죠. 어떠하다예요? 자, 차분하다 네, 어떻게 자, 부사, 어휘 문제 수직하는 단어를 잡아서 어울림을 잡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네, rapidly는 뭐예요? 신속하게, 빠르게 potentially는 잠재성 있게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re-ushering이 좀 생소했죠. 오답에 대한 게 확실했다면 이걸 좀 정답으로 가셔야 되는데 좀 위안이 되게 안심시키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커뮤스 리칼이 가장 적절했던 그런 부사였습니다. 좀 생소했기 때문에 한번 출제된 건 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17번 몇 문제가 되죠? 19번까지 네, 제가 과자를 배고파서 먹어서 17번 어휘문제 86분위기 나죠. claimed, removed, separated, documented 자, 이거는 수동태의 어휘문제죠. 여러분 수동태의 어휘문제 제가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닉동태로 바꿔서 봐라. 그러면 주어를 목적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음 주어가 어디 있어요? interest parties will need to hurry before all the available zones 자, 이거네요. 자, 얘를 갖고 음 목적으로 삼을 만한 게 뭘까를 음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앞에 언급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역인 것 같은데요. 자, 그 지역을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자, 그 지역을 claim claim zone 하면은 그 지역이 어 사용 가능하면 내가 그 지역을 쓰겠다. 자, 그 장소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claim something 이에요. 자, 리문은 제거하는 법을 separate A는 separate A from B로서 뭐 불리하다. document는 동사로서는 서류 어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아, 이상해 좀 해석이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이과 머리를 가시는 분들 claim something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 용도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주장하다가 쓰겠다라고 요구한다라고 뜻이 됩니다. 18번 자, 명사의 어휘 문제인데 어키지는 경우 처는지는 도저 디펜스는 차이고요. 어피투니지는 기회죠. 자, 시계를 보면서 계속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맥스마이즈를 잡으셨어야 돼요. 자, 맥스마이즈가 뭐예요? 음, 극대화하다죠. 그쵸? 자, 극대화하면 인터내셔널 뭐를 극대화할까? 자, 26년 경험으로 E-C, C라는 업체, 회사 등 Can help your business international opportunity 기회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사업할 수 있는 기회 어? 클라이언트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opportunity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극대화하다가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되겠죠. 하쁜데 뭐 안 되게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얘는 접속 부사 문제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 고리찾기 자, 그럼 내용을 적절하게 좀 해석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 넘어가줘야지 앞에 거 뒤에 거 안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하다보니까 다 읽어버렸는데 Recognize가 지금 명령문으로 앞에 사용이 됐죠. 그죠? 자, Recognize common 그 다음 Explore, Reads 자, 방법들을 뭐 탐구하다 개발해내다 이런 뜻인데 Recognize하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Successful 성공적인 그런 관계를 프로봇할 수 있는 거를 더워서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더 나아가 아니면 무엇보다도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All of a sudden 갑자기 In cas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많은 경우에 대비 Undie, Other의 반대죠. 그래서 답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 동사 연결이 굉장히 단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A가 정답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문제들 여기서부터고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아까 제가 극혐주의라는 말을 좀 썼는데 자, 많이 놀라실 것 같고 진짜 이 정도로 문제가 어렵게 나올까 싶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좀 위로를 하면서 갈게요.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860점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틀릴 법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게 컴퓨터가 좀 반응이 늦고 타입이 좀 늦어가지고 주로 말로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100일만 갈게요. 자, 이 문제는 which, other, either, each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which, 관계대명사, other 얘는 형용사예요. 품사가. 일단 품사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되겠죠. either은 형사도 있는데 명사도 있어요. 혁명이 다 됩니다. 보통 either은 이제 a or b가 오는 그런 상관적 부사 문제 출제도 높고요. 자, 얘도 혁명이 다 되네요. 자, anyway 얘도 혁명이 다 돼요. 음 형용사 있고 명사 관계대명사 있고요. 마케팅 캠핑 was designed to target 자, 여기서 was designed to target 자, 이게 여기서는 투구정서의 동사 원형이 됐고요. of the three graphics we identified 자, 이게 표용사 절로서 뒤에서 demographics를 수식을 하네요. 자, three demographics에 어떤 것을 target으로 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자, 답이 뭘까요? 음 정답 of가 뒤로 이제 빈칸이 있으면은 of which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이 되겠지만 어, itch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어, itch. 그래서 itch of graphic demographics itch of the 복습명사 이렇게 돼서 각각 하나하나씩의 낱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복습명사가 수반이 됩니다. 자, itch는 단수 취급이고요. 그쵸? 음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102번입니다. 명사가 뒤에 붙었습니다. 타통사의 어휘문제 뒤에 목적어랑 연결하자. internship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설마한 동사의 어휘문제입니다. express 표현하다. specialize는 인을 붙이는 자동사로 사용이 좀 많이 되고요. signal은 알죠. signal. 신호를 보내다. establish. 자, 이게 만들다. 뭐 설립하다. 창출해다. 이런 것도 있는데 last year, 작년에 fc라는 회사가 internship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됩니다. 네, 넘어가죠. 자, 103번 어, 트랜스폰을 가지고 동사도 주고 명사도 주고 투표정사 여러가지 좋네요. 자, 동사인다, 없는다 먼저 찾아요. will be voted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동사 들어갈 수 있을까? 없죠. 없죠. 왜? 어, 절의 동사 하나, 절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그래서 또 proposal 자, 뒤가 the vegan land 라는 목적어가 뒤에 붙었어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될까? d는 명사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동사의 성격이 있되 시제는 없애는 중동사 찾기 자, 그게 뭐밖에 없을까? 음, 답은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투 트랜스폰을 이라는 이 투 부정사가 회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어, 뒤에서 이제 수직하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4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of를 뒤에 붙이고 앞에 뭐를 넣으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동사를 좀 찾으세요. 왜? 스위치 중요해서 이지가 있다는 거는 어, 단수가 여기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매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매일에 무엇이 will be left to 음, with the supervisor에게 어, 이제 뭐, 간다라는 얘기인데 자, everyone 일단 사람은 안 되죠. such 자, 이건 명사 안 됩니다. all of 매일이냐 each of 매일이냐 이 두 개의 차이인데 아까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each는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all 얘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all of 매일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표시를 위에 안 했어요. 그쵸? 자, 인터뷰 정상 그 다음에 established 자, 여기에 정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 105번 갑니다. with once 자, 이 once가 명사죠. 자,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음 형사 찾아야 되겠네. 그치? 자, 형사가 dark가 없어요. dark 자, dark가 없어서 답이 없다 이르면 안 되고 dark는 부사고 darkness는 명사고 darker, darkest 자, 이 최상급과 비교급이 어때요? 품사는 변화가 없어요. 빠른, 더 빠른, 가장 빠른 이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죠. 어, 강도가 좀, 그렇죠? 강도라고 하나? 비교, 더 어떠하다? 가장 어떠하다? 그래서 dark뿐이냐, darkest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최상급은 앞에 뭐가 와야 된다. 최상은 특정하기 때문에 정보사이거나 소액격이 앞에 스펀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이 쓸 수가 없고요. once라는 건 불특정의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darker, 자, 이것이 답이 돼요. 음, 비교급, 그게 정답. 자, C가 정답이에요. 자, 변기폰 갈게요. 자, 변기폰 갈게요. 자, 변기폰, by the time, 부사절 접속사예요. 음, 그죠? 자, whenever, 얘도 부사절 접속사용 가능하고 완전 문장 와야 되겠죠? 자, 얘도 부자이네. 자, 이거 전치사죠, 그렇죠?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는 탈락이 됐고 자, 내용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세계에서 높은 호텔이 was completed 과거, 대과거. 아이고, 이건 뭐 그냥 딱 보이네. 자, 그때쯤에는 뭐뭇이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했었었다라면, 그죠? 앞에 문제 풀었었잖아요. 미래 완료. by the time,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have plus pp.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아이고, 뭐가 먼저? 이미 시작했었었다. 다 완성이 됐었을 즈음에. 그래서 by the time. 자, A가 정답이 됨을 알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 문제예요. 자, 107번. 오케이, 앞에 있는 제주. 어, 이런 거 반갑죠, 그죠? 한국에서도 외주연나 그러는데. 자, 제주 AILINE이 예주 유징,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t's a single engine plan. 여러분, 이거 빨리 풀리면 이렇게 틀려요. 어, 뒤에 it's a plan. few, fewer, feast a few. 자, 좀 적은, 더 적은. 어, 그래서 few order를 해야 될까? 자, 어, 이게 맞네요. 이제. 내용을 제가 읽어버려서. 어, few로 하신 분들은 좀 계시죠? 그죠? 자, 이게 답이 되는 단서입니다. 데니 있으면 앞에 반드시 뭐 와야 된다? 비교급여야 된다. 앞에 비교급이 있다고 반드시 데니 와야 될까? 그리진 않아도 돼요. 데니 왔다는 거는 비교당하려고 왔기 때문에 비교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B가 정답이에요. 자, 108번.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이긴 한데. 음, 제가 한번 해석들을 볼게요. 자, 해석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네 가지 명심하라고 그러죠. 첫 번째, 양보. 두 번째, 인과관계. 비교적 같은 거. 역적 버트. 그 다음에 인으로 투 부정사. 아니면 투 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하여. 그러 나아가 왜 있을까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our department, the policy meeting, last Monday. 자, 우리 부서가 정책회의 last Monday에 뭐 참석을 했었어야 된 것 같아요. 그러나 we had a scheduled conflict. 일정 겹침이 있어서 못 갔다는 얘기네. 그죠? 자, can attend 현재? 자, must have a pp. 이 뭐뭐를 꼭 했었어야만 됐다. 라는 뜻이 하나 더 있고, 뜻이 있고요. 뭐뭐를 이었섬에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should attend로 많이 틀렸죠. 음,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last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에 대한 미래적 기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플 pp. 이거는 참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음, 참석을 꼭 했었어야 됐는데, 스케줄 컨플릭이 있어 못했다가 뭐보다 더 낫다? 자, 이 뒤보다는 b가 좀 나아요. 낫다 라는 거는 60대 40. 정답이 확률상, 어, 막 70대 30, 90대 10, 음, 아니면 막 완전 100. 이렇게 100% 정답, 100% 오답이 보이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문제를 풀어주는데, 약간 60대 40, 55대 45,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갈등하게 만들죠. 자, 그러면 과감하게 더 좋은 쪽이 발견이 된다면, 어, 45나 40 같은 건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b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련 같은 건 갖지 마시고, 그쵸? 과감하게 버릴 것도 버려줘야 됩니다. 옛날 옷들, 옷장에 꽁꽁 쌓아놨지 마시고, 좀 버리시고, 또 새 옷도 사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미련은 갖고 있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자, 109번 갈게요. 딴 얘기하려다가, 시간, 자, 제가 30분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9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어휘로 보이세요? 어법으로 보이세요? 음, 지금 어휘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어법으로 보여요. 어, 또 속을 잘난 척하세요, 또.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선생님인데, 뭐, 저는 다른 건 못하고 토익만 하기 때문에. 자, 대태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만 봐도, 저는 어법으로 보이네요. 자, 어쇼리 그래요, 어쇼리. 어쇼리 누구에게 썸바디로 갈게요. 데트 이야라 확신시키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인쇼리 조금 헷갈리세요. 인쇼리 대절을 게른티하다. 이렇게 돼서, 인쇼리 대절을 바짝 붙여요. 누구에게 뭐뭐를 확실하게 확인시키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고요. 이렇게 오는 거 얘 밖에 없어요. 다른 걸 이렇게 안 와요. 어린지 썸바디 안되죠. 디스카이브 썸바디 크면 다 안됩니다. 자, 110번. 자, 어휘문제입니다. 역시. 자, 뒤에 있는 투가 보이는데 투 보자마자 제가 항상 묻는 거 질문. 자, 얘가 투 부정사 투까, 전치사 투까. 뒤에 보면 나오죠. 클라임이라는 동사 원인이 있기 때문에 투 부정사 투지 전치사 투가 아닙니다. 자, 이런 비효용사 투 부정사. 투 부정사를 잘 붙이는 효용사 어휘문제. 자, 이게 어떤 성향이 좀 깊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미래적 성향이 좀 깊은 것들이 이런 걸 잘 붙이죠. 자, 그래서 틀림없이 뭐뭐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마운드라는 동사, 아, 효용사가 그래요. 자, 꼭 그럴 것이다. 제가 좀 깔끔하게 세속을 해드리려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 말고도 효용사가 Be Able, 이건 너무 쉽고 Be Able 투 부정사, Be Able 투 부정사. 뭐뭐 하는 거를 발명하다. Be Willing 투 부정사. 뭐뭐 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미래적 유형시기 때문에 투 부정사 수판이 좀 많습니다. 111번 갈게요. 형, 명사 어휘문제입니다. 자, 이 명사짜리는 대짜리아의 주어짜리네요. 투가 뒤에 붙었고 투는 전치사 투로 사용이 됐고요. 자, Would increase by a two. 자, 잉컬시 somebody 투 부정사. O형식의 동사 형태를 붙이고 있는데 바이어들에게 투 정사하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안가서 좀 될 것 같은데 Landscape에서 뭐가 할까. Continuation, 계속. Increment, 이건 증강. 아까 Increment, 이런 형식을 풀었죠. Deviation, 얘는 일탈, 일탈. 음? 제가 더 좋아하는 단어예요. 언젠가 일탈을 꼭 해야지. 자, 이난스는.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난스라는 동사 많이 아시죠? 좋게 만드는 거 개선. 그래서 Landscape에 대한 개선, 향상. 이것이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 답은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예요. 자, 상승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여러분, 상승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Landscape에서의 증대, 증강, 상승이 무슨 뜻이에요. 그쵸? 어, 그래서 B는 우기면 안 돼요. 우기시면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말이 이렇게 우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좀 구호 업무 좀 더 하고 오라고 제가 얘기해요. 아니면 시리스든가. 112번. 자, 이 문제는 Latest가 뒤에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부사인 것 같은데 Latest Architectural Techniques라고 뒤에 붙어있고 최상급 수직부사는 자, more은 일단 안 되죠. 최상급이 있는데 more은 비교급인데 붙을 수가 없고 오답으로 처리해볼까요? Much. 얘는 비교급 수직부사예요. Much later. 이렇게 와야 되겠고 So, 그렇게. Very. 자, very가 정답이에요. Very. very가 최상급 수직 가능해요. 그래서 매우, 가장, ladieson.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 독특한 문제는 좀 기억이 좀 남죠. 그쵸? 한번 틀려봐야 또 기억도 남고. 자, 113번. 자, 이 문제는 가정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법은 거짓가짜 정한다. 그래서 시제 싸움이에요. 시제 싸움. 자, 이게 무슨 시제예요? 과거 완료죠. 그쵸? 자, 과거 완료가 이 부절이 있으면 뒤에는 과거 시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냐, 얘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건지, 이건지는 지금 무슨 문제일까? 퇴문제는 퇴문제. 그쵸? 자,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과자 먹는 게 걸려서. 네, 됐습니다. 어우, 지금 몰래 이렇게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자, 114번. 이거는 last가 앞에 붙어있는데 정답을 찾아준 단서는 얘가 지고 있어요. 자, 믹시스, 디파먼트 라스. 자, 여러분, make me happy. he makes me happy. 그러니까 5형식으로 사용이 되니까 목적어. 효용사 이렇게 오죠. 자, 효용사 찾기 몇 번. 효용사를 또 몰라 이러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부사 찾으셨어요? 거기서 LA를 빼세요. wasteful.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115번. 오케이. 쉼표가 붙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뒤에가 주절이고 앞에가 부사절. sounds figure so are good or bad. 자, 완벽한 문자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 들어갈 거는 부사절 접속사. 그쵸? whether or something.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라는 뜻이 있어요. whether이 그래서 whether이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좀 독특하네요.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된 whether입니다. 다른 것들은 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들 접속사 아니죠. despite 전치사입니다. 이분은 절을 붙일 수 없고 부사입니다. 116번. 효용사 문제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흉내내 드릴게요. 여러분, 틀리는 거. editor, 편집자 are about which articles they publish. 그들이 publish 안에 아리글에 대해서 어떠하다. 응? 라이글스 엄격하다. 막 이랬어요? 응. 보통 엄격하다 라는 거는 you are very strict. 그러면 사람한테는 가지. you are very rigorous. 라고 해서 사람한테 붙지는 않아요. something한테 붙입니다. 그래서 something과 어울리는 라이글스. 엄격한, 가혹한 이런 뜻이 되고 얘는 또 보통 한정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돼요. 즉, 명사를 붙여서 이렇게 좀 사용이 주로 많이 돼요. 주로라는 말을 쓴 거는 삐동사 뒤에도 붙을 때가 있지만 어, 사전을 찾으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명사를 주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이 되고요. 펑출은 시간을 엄수하는 prominent 이걸로 하셨어요. 또 이거는 저명하니라는 뜻이에요. 자, 답이 현저한. 자, 이가 정답이에요. selective. 자, 무엇에 있어서 선별적인 이라는 게 무엇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됐던 문제. 의미를 좀 접근을 해야지. 우리말로 자꾸 지극할려 들면 이게 뜻이 좀 깔끔하지 않아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17번.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방해작전으로 사용이 돼요. no longer. 자, 여러분 나트보다 약간 세죠. will not. will no longer. 자, 이게 방해작전이라는 거는 얘를 못 보게 방해하는 거야. 자, 조동사한테의 동사원형. 정답. A.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transport라는 원형 깨끗한 거 찾으시면 돼요. 98번. 자, with를 붙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들어갈 게 pp인데요. 자, 이게 좀 어려웠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agree로 많이 틀린 것 같네. agree.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는데 agree는 보통 자동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agree to 전치사 아니면 with 이렇게. 이제 얘가 이렇게도 사용이 돼요. 어, b동사 있고 agree to 이렇게 쓰고요. 대절 이렇게 붙이기네요. that, 이하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이제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얘는 with 때문에 credit.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음, 이제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이거는 크레디트가 보통 수동태를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 돼요. introducing several changes. 동명서가 이렇게 옵니다. 명사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체인지를 소개하는 거에 기여하다. 이런 뜻으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119번. 자, 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게 금방 보이고요. 그것도 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것도 사람이나 이르지만 안 돼요. refer는 동사입니다. ing나 id가 있다. 그럼 걔를 떼어내면 동사 원형이 보이니까. 자, referral이 다 돼요. referral. 자, 우리가 referral은 이제 추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 c가 정답이 됩니다. 형사처럼 보이지만 명사임을 명심하세요. 120번. 자, 얘는 have가 있고 in stock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 내용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local supplier. 그 지역의 공급업체가 in stock. 재고로 뭐뭐이기 때문에 오랄 수 없다라는 결과가 앞에 있죠.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오랄 수 없네. 그래서 none. 자, B가 정답이에요. 너는 something, somebody 다 대신할 수 있어. 사람, 사물. 121번.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목적을 잡아주셔야 되죠. the number of dinner guessed by Monday. 자, 이거는 저녁 식사하는 손님들의 수를 해달라고 한다. 이거 앞에서 했던 거네. 자, request, require, ask. 뒤에 데트 이하에 뭐가 빠진다? 조 동사, should 빠지고 동사 원형. 얘는 이제 어휘이기 때문에 the number을 명시해야 하다. specify. 얘가 명시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22번. 자, 이 문제는 지금 secret을 갖고 여러 가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테를 볼까요? employees. 능동태. 송태는 일단 제껴놓고 가야 될 것 같고. thinking is sick. 자, 동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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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되겠네요. 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laps. s가 있다고 해서 복술까? l이 대문자인데. 어, 대문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어 자체가 고위 명사예요. 자, 그럼 단수. 단수 동사 찾아야 돼. 단수. 자, 얘는 시재가 없어서 일단 탈락이고. 이것도 안 되죠. 자, 단수니까. 아, 이게 되네, 되네. 자, 쏘리. 복수, 복수가 아니에요. 이거 복수라고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뭐 수일치 문제네. 자, 그래서 답이. 이자생기. 앞에 있는 회사가 employee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tb가 정답이에요. 자, 113번.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춤, 주춤, 주춤이 아니라 있을 텐데. 인, as, much, as가 약간 문어틱스러워요. 그러니까 구어체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어, 좀 딱딱해요. 얘는 절이 뒤에 와요. 완벽한 주어 동사가. 어, 뭐뭐하는 까닭으로, 뭐뭐함으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어, 법을 일단 안 됩니다. 자, 일단 reason being. 자, 이거는 이유고. being이라는 아인지가 붙었고요. because of them, most of whom. 자, 어려워요. 자, lately, the community sports programming has had a heavy breast pp. 현재 완료예요. 그렇죠? a surplus of volunteers. 자, 여기서 volunteer 언급을 하고 나서 이 volunteer이 동격으로 콤마가 붙었는데 are student, 학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volunteer이 most of whom이 뭐예요? whom. 자, 얘는 전체이기 때문에 목적에 whom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most are student. 그들 중 앞에 언급된 이 volunteer 중에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동격 콤마로 사용이 되면서 자, 얘 밖에 될 게 없어요. D. 그래서 답이, 정답이 D가 됐던 문제입니다. 오답은 because of them. 이래요? 전체 사 뒤에 명사가 와 놓고 지금 어려울 수 있어? 안 되지. 동산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이 14번. 자, 이 문제가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earning은 우리가 벌다, 얻다, processing 절차를 밟다, total이 숫자를 붙여서 합계 수치가 이렇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complete는 뭐 완성하다고. 그래서 답이 totaling이 정답이에요. 자, 이게 이제 that, which도 괜찮고, total 쓰겠네. 단순히니까 that, total 쓰 이렇게 놓고 숫자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이런 숫자에 합계가 되는 floor space, 평방미터죠. 그쵸? 그래서 형용사, 절이 형용사 9로 그렇게 줄어든 문장이 됩니다. 25번. 명사의 어휘 문제, high of claim, daily. 앞에 있는 insurance, 보험회사 같죠? process, 절차를 밟습니다. claim이 요청이죠. 자, point, size, section, volume. 자, 이 volume이 더 아래요. 얘는 이제 가산불가산 다 쓸 수 있는데 많은 그런 요청들을, 많은 양의 요청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렇듯으로서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26번 갑니다. 자, 26번은 앞에 커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limits is budget for office decor, decoration의 약자고요. to spend many on. 자, 이게 prefer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면서겠네, 그쵸? 분자 구문은 부사, 저리, 부사, 구로 줄고 그 다음에 더 줄어서 분사 구문까지 가는 거예요. 자, 127번. construction form. 자, 이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보기가. any, 부정해용사, whichever, 얘는 복합금지해용사 있고요. each, 자, 해용사 있고, those, 자, 뒤에가 복습영사가 와야 되겠죠. 그쵸? 자, 이거는, submit, 동사가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답이 좀 보여집니다. 자, submit가 동사니까, 동사를 수반할 수 있는 단어가 와야 되는데, 어떤 회사든, any, any construction form which submits the most energy efficient design. 연료 효율이 좋은 디자인을 제출하는 회사로 간다예요. 그래서, which, every 복합금지해용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여기 뒤에 명사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any, 명사, 그 다음에, 자,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하셨는데, any, 명사, which, 이렇게 해서, 이걸 which, ever로 붙인 복합금지해용사예요. 자, 128번, 음, 끝이 보입니다. 오케이, decrease가 일단은 동사가 맞죠. 그쵸? 여기서 명사가 아니고요. 명사에 넣으려면, on을 잘 붙여요.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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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decrease in, 어디에 하라. 자, decrease their water consumption, 그들의 물 수요, 소비. 자, 그러면, 앞에가, new text incentive for the world local businesses. decrease, um, death net. 자, 이게 주격 관계되명사죠. 그쵸? 동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쵸? 뒤에는 불안전화문자가 붙었어요. decrease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불안전화문자가 왔죠. 왜 이렇게 완전화문자가 와야죠? 동사에 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식으로는 if드, 마찬가지. 동사를 이렇게 붙이지 못했죠. 중동사를 붙이든가, 그래서 death, 관계되명사, 주격이요. 129번, 자, 이런 것들이 또 함정이에요. 아까 우리, no, long거를 풀었듯이, 위를 감추려고, battery 있으니까, serve가 안 보이는데, serve가 뒤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serve our customers, 자, 얘는 동사 원형이 온거죠. 자, 얘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법 문제예요. 제가 다 전지사, 다 버려야 돼. 2, with regard to, 2, 2, 2, 이거 다 전지사 2입니다. 자, 위량이 얘 하나만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붙여요. 음, 뭐 뭐하기 위하여. 그 답이 A가 정답. 마지막 문제 풀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형사가 뒤에 있고,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오케이, base on your data, 민수. 민수는 좋겠다, 그쵸? 한국 이름. 자, trucking, serve for you to expand, would you be only? 자, 이게 좀 굉장히 어휘적으로 힘을 좀 실어주는데요. only는 좀 제한적이죠. 단지 어떻다라고. success free이 좀 좋은 뜻인데, 단지 어떻다? 자, 그러면은 success free이 막 대놓고 막 성공적이었다라, 아니라 단지 어느 정도, 약간 미미하게 성공적이다.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약하게 말을 좀 뱉어내죠, 그쵸? 비와 I think it will rain, 비 올 것 같아, 음, 그럴지도 몰라, I think it will rain,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자, 그래서 would be only marginally, 자, 이게 미미하게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가장 적절하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 말이 빨랐고 문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여기서 좀 몰랐던 문제가 여러 많아, 많은 이슬이라 좀 기대를 하는데, 어, 일단은 어휘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일주일간은, 음, 풀어놓은 문제, 틀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 걸 다시 보시는 시간을 꼭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찍고 내일 정도 뭘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음, 짧게, 여러분, 시간을 한 10분이나, 많게는 15분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o be continued.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좋은 성적 만드시고요. I wish you good luck. 오케이, have a good night. Bye-bye.